무섭습니다 실제로 이 특징 한번 같이 보면서 짚어 가보자 우선 첫 번째 특징 사랑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빨아들인 블랙홀 주변의 사랑과 인정을 다 자기가 먹으려고 해요 남들이 가져가면 엄청 화를 내죠 그래서 과도할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백성농주에 나오는 계목 거울 학대 하잖아요 매일 괴롭혀요 맨날 거울을 학대하죠 달달 볶아요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칭찬해 달라고 그런다 그래요 계속 관심 가져달라고 주변 사람들 너무 피곤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면 안 해주면 또 화를 내거든요 보복을 하고 맞아요 아님 잘라버리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미치는 거죠 후필기도 아니고 계속 피를 빨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 과시와 특권의식이 너무 강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걸 놓치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과시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대우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규칙상 수영장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를 발칵 내요 나를 뭘로 보고 나는 신고 들어갈 수 있어 식당에서 서비스가 조금만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통상적으로 사람들한테 하는 식으로 해도 그 순간 발칵하죠 나를 이따위로 대해 사장 나오라고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사람한테 잘 쓰는 멘트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원희룡이 그거 했었죠 맞아요 원희룡이 제대로 시전을 한 번 했었죠 잠송에서 심지어 사람 때리면서도 했었어요 젊었을 때 그 젊었을 때는 저기 사법연수원 50대 남자를 주변에 가면서 어디 거기서 오줌을 싸고 있으면 되겠어 젊은 사람들이 이랬더니 가서 뜨들어 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그리고 경찰서 가서도 그랬다는데 경찰들한테 사법연수원 옥트로버츠를 시켰대요 경찰들 사법연수원을 뭘로 보고 니네들이 이게 나를 쓸 특징이죠 특권의 시기죠 난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은 그냥 걸어가는 길 에 야 양탄자 깔아 옛날에 황교안 같은 사람 양탄자 깔겠지 않습니까 양탄자 뿐입니까 엘리베이터 못쓰게 한 거 맞습니다 다 막아버리고 ktx 플랫폼까지 차를 몰고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게 특별 대우잖아요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자기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고 그다음에 과시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당사자가 자기를 과시할 때 과시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시의 대상은 사실 무시 당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과시하니까 예를 들면 야 나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외제차 이거 봐라 이러면 상대방한테 넌 이거 못살지라고 약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시하고 가난한 놈아 뭐 루저 이렇게 놀리는 거란 말이죠 맞아 나 60만이야 너 얼마나 되니 뭐 이러더라고 그거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과시만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느끼거든요 구독자 60만이 무슨 벼슬이야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받는 사람은 사실 학대 당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정신적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시 행위는 타인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반성을 할 수 없습니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해요 진짜 비판을 하면 발값 화를 내요 예민한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해서 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맞습니다 니 생각을 바꾸라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폭발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비판을 한 사람이 힘이 셀 경우에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갑자기 확 까라앉아요 금핏손님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바로 와 이런 특별한 분이 얘기를 하면 위축돼 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꺾여요 좀만 센 사람한테는 힘센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요 또 일상사에서는 만약에 난동을 부린다 이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들어가 숨고 그래요 나와서 얘기도 못합니다 아니 실제로 막 sns에서는 엄청나게 난리를 치면서 얼굴을 마주치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가요 그런 식이죠 실제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겁도 많고 자 그다음에 어쨌든 이 비판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비판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못합니다 반성 사과 전혀 안 하잖아요 나르시즘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죠 실제로 윤석열도 보면은 그 정대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문제 얘기를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한테 뭐 이렇게 자기의 진짜 민낯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힘쓴 사람 앞에서는 어차피 성격적으로 권위주자 성격자니까 업종을 못하는 것도 있고 나르시즘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유사하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위축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강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빛내줄 사람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래서 또 그 사람 앞에서는 엄청나게 아주 구걸하다시피 한다는 거 그게 드라마 셀러브레이티에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팔로우의 숫자가 계급을 딱 결정하니까 팔로우의 K가 찍힌 사람과 M이 찍힌 사람이 다르죠 M 찍힌 사람 앞에서 그냥 마치 노예가 된 것처럼 하녀가 돼 그리고 자기보다 K자를 못 달고 있는 애들은 야 넌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지 넌 내 하녀가 돼야 되잖아 나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식의 심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경쟁적 착취적 가학적 관계를 맺는다 사람들과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스트에게 사람 다른 사람들 타인들은 모두 다 자기를 빛내주는데 이용해 먹을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대로 건강한 친밀한 관계를 겠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나르시스트가 만약에 잘해준다 칭찬해주고 띄워준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빛내줄 것 같아서에요 근데 그 기대에 어긋났다 그런 순간 돌변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장악했다 그 사람을 그럼 그 순간 또 깎아내려요 장악한 다음에는 네 깎아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진짜 네 무섭죠 아니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있어요 보니까 연애할 때 보통 나르시스트가 엄청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잘해줍니다 엄청나게 잘해줘요 퍼포먼스 같은 거 있죠 꽃 사다 놓고서 막 노래도 악사도 부르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그거 잘해요 나르시스트들이 상대방을 잡으려고 그렇게 할 때는 막 한껏 띄워줘요 훌륭하다고 막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제 결혼 딱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잡는 거예요 천알부터 완전히 자기한테 사랑만 줘라 그렇죠 나한테 착취를 당해라 요런 게 강요를 하는 거죠 내 장식품이 돼라 내 장식품이 돼라 아직 소유가 안 됐을 때는 정성을 들여서 그 장식품을 가져오지만 소유물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자기의 소유물인 거죠 부속물이고 그래서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두 가지 정신장애자를 꼽으라면 사이코패스하고 나르시스트입니다 근데 나르시스트가 더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이코패스는 감정 능력 자체가 손상된 사람들이라서 대인관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하면 짱을 못해요 그런 정도의 대인관계 능력이 없어요 오라지 개인으로 움직이는 약간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아주 고위급에는 못 올라갑니다 아주 고위급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나르시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대인관계 기술이 우수합니다 비교적 왜냐하면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발달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패거리로 묶고 관리하고 쉽게 하면 추종자들을 만드는 능력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나르시스트한테 굉장한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르시스트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왜 자신감이 멈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인가 어디에서 연구한 결과 뭐 자료를 보니까 왜 나르시스트한테 처음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까 해서 첫째로 꼽히는 원인이 그거래요 자신감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자신감을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나르시스트는 다 할 수 있어 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잼머리에 유치만 해 내가 다 해 줄게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번 총선 내가 책임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 저 사람 진짜 자신감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저 자신감 어디서 올까 그렇죠 알고 싶다 나도 뭔가 힘이 있는 거 네 그렇게 하면서 끌려 들어가는 그리고 그게 이제 멋있어 보이기도 하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르시스트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자신감도 표현하고 네 겉으로 꾸미는 거 엄청 잘해요 네 외감 같은 거 있죠 뭐 원서 들고 나온다든가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잘 꾸며요 빨간색 원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가발도 잘 쓰고 네 딱 보면 세련됐다 세련됐다 아 우아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옷 잘 입는다 베스트 드레서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에요 나르시스트들이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아 막 자신만만하지 잘 차려해봤지 또 그때는 매너도 좀 지키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빠져들죠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자기 수중에 장악됐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착취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주죠 와 목영림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태형 수사님 반갑습니다 해 주셨고요 유달산님도 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게 그런 분들이 유독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 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막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 있어요 종편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옷도 너무 잘 입고 다니고 뭐 머리는 항상 헤어 디자이너한테 딱 하고 네 그리고 외제차를 딱 BMW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사방에 가서 사람들한테 딱 이렇게 뭐 그 뭔가 하나라도 사주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네 그걸 잘 압니다 형이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리상태가 좀 불안한 거 아닌가 하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차장을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앞차 제가 뒤차 이러면서 나가고 있었어요 앞차에서 주차단속원이 주차 아니 그 보통 종편에 출연하게 되면 거기서 주차비를 다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자료가 안 들어올 때가 있어 아 네 그러면 그건 내고 가도 되거든 네 돈 기껏 해봤다 돈 2천원 정도에요 네 내고 가도 됩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아우 이거 주차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작가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기를 좀 하다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구겨서 천원짜리 두 장을 이렇게 구겨서 바닥에다 던지고 갔어 네 화가 나서 엄청 폭발한 거죠 네 왜냐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무시지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네 나르시트는 그걸 무시당하는 거로 생각해요 자기를 특별 대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특별 대우는 커녕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별거 아닌 가벼운 농담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나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발카우 화낼 때가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고요 네 같이 살잖아요 네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망 병적인 자기애 네 이거까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죠 네 뭐 욕망 자체가 당연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렇죠 다른 건 없어요 네 이기적 욕망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병적인 자기애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자기집착이에요 자기집착 자기한테만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맞아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만 보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몰두 하고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데서 현재 한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욕 출세욕 이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그러죠 계속 위로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들이 왜 고위급에 많냐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라갈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겠죠 공부를 잘하거나 예술적 재능 그래서 예술가 중에서도 그 분야에 뭐 독보적인 이런 사람들이 나르시스트인 경우가 많거든요 정명훈씨가 살짝 그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행위들이 있었어요 네 자료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올라가는 쪽에 많은 이유는 그런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욕망도 강하니까 기를 쓰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많아요 엘리트 층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통제욕도 엄청나요 그렇죠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철저하게 일것을 일투적 감시합니다 맞아요 카톡으로 계속 문자 보낼 수도 있어요 야 지금 어디 있어 걔 뭐 이제 지금 집에서 왔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감시하는 거죠 통제하라고 그런 등의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같이 나르시스트랑 결혼생활을 하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거의 붕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